이어서 이진 탐색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진 탐색은 정렬되어 있는 리스트에서 특정한 데이터를 빠르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탐색 알고리즘인데요. 먼저 순차 탐색과 비교하면 순차 탐색은 기본적으로 리스트 안에 존재하는 특정한 데이터를 찾기 위해 앞에서부터 단순히 데이터를 하나씩 확인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순차 탐색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데이터 탐색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그냥 데이터를 하나씩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선택 정렬에서 4단계마다 가장 작은 크기의 데이터를 찾는 과정도 이러한 순차 탐색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리스트에서 특정 데이터가 존재하는지를 검사할 때 별다른 말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순차 탐색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진 탐색은 정렬되어 있는 리스트에서 탐색 범위를 절반씩 좁혀가며 데이터를 탐색하는 방법을 의미하는데요. 이처럼 이진 탐색은 기본적으로 리스트가 정렬되어 있을 때 사용이 가능하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면 탐색 범위를 빠르게 절반씩 좁혀 나가면서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로그 시간에 시간 복잡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진 탐색을 수행할 때는 탐색 범위를 정해줘야 되는데요. 이때 탐색 범위를 명시하기 위해서 시작점과 끝점을 명시하고요. 그 시작점과 끝점의 중간 지점을 중간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변수를 이용해서 탐색 범위를 절반씩 좁혀 나가면서 이진 탐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음과 같이 이미 정렬된 10개의 데이터 중에서 값이 4인 원소로 찾는 예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예시를 확인해 보시면 0, 2, 4, 6, 8, 10, 12, 14, 16, 18로 총 10개의 데이터가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전체 탐색 범위에서 값이 4인 원소가 존재하는지를 탐색하고 싶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시작점은 0, 끝점은 9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점과 끝점은 각각 인덱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인덱스 0이 첫 번째 위치가 되겠고 이어서 인덱스 9가 끝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중간 지점은 인덱스 4에 해당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중간점이 두 개 존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중간점 인덱스 값에서 소수점 이하는 제거에서 단순히 4라고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중간점에 위치하는 값인 8과 찾고자 하는 값인 4와 비교하여 어떤 값이 더 큰지를 비교한 뒤에 만약에 찾고자 하는 값보다 현재 중간점 위치의 값이 더 크다면 이 중간점에서부터 오른쪽에 있는 값들은 전부 다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값들은 전부 다 8 이상의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4보다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점을 기준으로 해서 중간점을 포함하여 오른쪽 위치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끝점을 중간점의 왼쪽으로 옮깁니다. 이와 같이 탐색 범위는 총 4개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탐색을 수행하도록 범위가 좁혀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시 이러한 탐색 범위에서 중간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중간점은 1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 중간점 위치에 있는 값인 2보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인 4가 더 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중간점을 포함해서 왼쪽에 있는 데이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중간점 위치에 해당하는 2보다 이 왼쪽에 있는 값들은 더 작거나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작점 위치를 중간점 오른쪽으로 옮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이번에는 시작점이 2, 끝점이 3이 되어 바로 이러한 탐색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중간점 위치의 값인 4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인 4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탐색을 마칩니다. 즉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인 4는 인덱스 2의 위치에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총 3번의 스텝만으로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지를 빠르게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진 탐색의 시간 복잡도는 기본적으로 단계마다 탐색 범위를 2로 나누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연산의 수는 밑을 2로 하는 logn에 비례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번 스텝을 반복할 때마다 탐색 범위가 이상적인 경우 절반에 가깝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 복잡도를 가진다고 이해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초기 데이터 개수가 32개일 때 이상적으로 한 단계를 거치면 16개가량의 데이터만 남습니다. 또한 이어서 2단계를 거치면 8개가량의 데이터만 남고 3단계를 거치게 되면 4개가량의 데이터만 남도록 탐색 범위가 설정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이진 탐색은 탐색 범위를 절반씩 줄이며 시간 복잡도는 비고노테이션 로그n을 보장합니다. 이어서 파이썬을 활용한 이진 탐색 소스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드는 재기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한 코드이고요. 이와 같이 탐색을 수행하고자 하는 배열 정보가 들어오고 그리고 찾고자 하는 데이터 이어서 탐색 범위가 주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이 스타트가 엔드보다 크다면 탐색하고자 하는 범위에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동일함으로 이와 같이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넌값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시작점에다가 끝점을 더한 값에서 이를 나눈 몫을 취함으로써 중간점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간점 위치의 값과 찾고자 하는 값이 같다면 우리가 해당 값을 찾은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간점 인덱스를 발안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이것은 찾고자 하는 값이 위치하는 인덱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중간점의 값보다 찾고자 하는 값이 작은 경우에는 중간점 위치를 포함해 그 오른쪽 위치에서는 항상 이 타겟보다 큰 값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끝점을 중간점 왼쪽으로 옮겨서 이 왼쪽 부분에 대해서 다시 탐색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재개함수를 이용해서 왼쪽 부분을 탐색한 결과를 리턴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이어서 중간점의 값보다 찾고자 하는 값이 더 큰 경우에는 오른쪽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의 로직으로 오른쪽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작점을 중간점 플러스 1로 옮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작성된 이진탐색 함수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진탐색을 수행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원소의 개수 그리고 찾고자 하는 값을 입력받은 뒤에 전체 원소를 입력을 받고 이진탐색을 수행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넌값이 반환된다면 탐색 범위가 다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소를 찾지 못한 것이므로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출력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해당 원소가 존재하는 인덱스 값이 반환되기 때문에 거기에 1을 더해서 몇 번째 원소인지를 출력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진탐색 코드는 반복문을 이용해서도 간단히 구현할 수 있는데요. 이 반복구문이 수행될 때마다 현재 중간점 위치의 값을 확인해서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찾았는지를 검사할 수 있고 만약 찾지 못했다면 마찬가지로 탐색 범위를 좁혀가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시작점과 끝점의 값을 더해서 이제 그 값을 이로 나눈 몫을 취해 이 중간점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어서 중간점 위치의 값이 찾고자 하는 값과 동일하다면 중간점 인덱스를 반환해서 찾은 값의 인덱스를 리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중간점의 값보다 찾고자 하는 값이 더 작은 경우에는 왼쪽 부분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끝점을 중간점보다 1의 작은 값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로직으로 중간점의 값보다 찾고자 하는 값이 더 큰 경우에는 오른쪽 부분을 탐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작점의 값을 중간점의 1을 더한 값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데이터의 A씨를 넣어서 이진 탐색을 수행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아까 확인했던 결과와 동일하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에서도 마찬가지의 로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바로 다음과 같이 바이너리 설치 함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분문을 이용해서 작성된 코드는 다음과 같은데요. 확인해 보시면 하나의 어뢰의 정보를 입력을 받을 때 포인터를 사용하거나 이와 같이 벡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되 별도로 변수를 카피하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그 벡터 변수의 레퍼런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M%를 빼주게 되면 이 함수를 호출할 때 기존 벡터에 담겨있던 값을 카피하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가 O에 N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벡터를 넘겨줄 때는 레퍼런스를 넘겨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로직으로 매 단계마다 중간점 값을 설정한 뒤에 그 중간점 위치에 있는 값이 찾고자 하는 값과 동일할 때 해당 인덱스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중간점의 값보다 찾고자 하는 값이 작은 경우에는 왼쪽 부분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중간점의 값보다 찾고자 하는 값이 큰 경우에는 오른쪽 부분을 탐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마이너스 1 값을 리턴할 수 있도록 해서 실제로 이진 탐색을 수행한 결과 리절트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면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바에서도 마찬가지로 로직을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바이너리 설치 함수는 하나의 배열의 레퍼런스 값을 입력으로 받아서 이와 같이 매 스탭마다 현재 중간점 위치의 값이 찾고자 하는 값과 동일한지 검사를 해서 만약 그렇다면 현재 인덱스 값을 리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탐색 범위를 반씩 줄이면서 범위를 좁혀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값을 찾지 못했다면 마이너스 1 값을 리턴할 수 있도록 해서 찾지 못했다는 정보를 이 함수를 호출한 위치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코딩 테스트 문제풀이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바로 파이썬에서의 바이석트 레프트와 바이석 라이즈입니다. 참고로 파이썬에서의 바이석 레프트는 C++에서의 로얼바운드와 동일하며 이 바이석 라이즈는 C++에서의 어퍼바운드와 사실상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석 레프트가 하는 역할은 정렬된 순서를 유지하면서 배열 A에 X를 삽입할 가장 왼쪽 인덱스를 반환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이석 라이즈는 정렬된 순서를 유지하면서 배열 A에 가장 오른쪽 인덱스를 반환하는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현재 정렬된 리스트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차례대로 원소는 1, 2, 4, 4, 8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바이석 레프트를 이용해서 4라는 원소에 대해서 이진 탐색을 수행하면 이 4라는 원소가 들어갈 첫 번째 위치인 인덱스 2가 반환되고요. 이어서 바이석 라이즈를 이용해서 호출하게 되면 원소 4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오른쪽 인덱스인 인덱스 4가 반환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표준 라이브러리에서 바이석을 이용해서 바이석 레프트, 바이석 라이즈를 이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그림에서 확인한 것과 동일한 실행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값이 특정 범위에 속하는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는 코드를 간단히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때 바이석 라이즈로 구한 오른쪽 인덱스와 바이석 레프트를 이용해서 구한 왼쪽 인덱스의 값을 빼주게 되면 우리는 해당 값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값들 중에서 이 레프트 밸류와 라이트 밸류 사이에 있는 값들의 개수가 반환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배열이 존재한다고 해볼게요. 이때 값이 4인 데이터의 개수를 출력하고자 한다면 이 레프트 밸류와 라이트 밸류의 값을 둘 다 4로 설정해서 현재 정열되어 있는 리스트에서 값이 4인 데이터의 개수를 출력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실행 결과 실제로 2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리스트에 4가 두 개 존재하죠. 이어서 값이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출력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레프트 밸류로 마이너스 1, 라이트 밸류로 3을 넣어서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운트 바이 레인지 함수를 호출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6이란 값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인 값은 이렇게 총 6개가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어서 파라메트릭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진 탐색을 활용해야 되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 이런 파라메트릭 설치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파라메트릭 설치란 최적화 문제를 결정 문제로 바꾸어서 해결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최적화 문제란 어떤 함수의 값을 가능한 낮추거나 혹은 어떠한 함수의 값을 최대한 높이거나 하는 등의 문제를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한 문제를 바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 그 문제를 여러 번의 결정 문제를 이용해서 문제 형태를 바꾸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그러한 기법을 파라메트릭 설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알맞은 값을 빠르게 찾는 최적화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탐색 범위를 좁혀가면서 현재 범위에서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체크를 해서 그 여부에 따라서 탐색 범위를 좁혀가며 가장 알맞은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파라메트릭 설치 유형의 문제가 코딩 테스트에서 출제되는 경우 이진 탐색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문제 풀이 파트에서 이러한 파라메트릭 설치 아이디를 이용해서 이진 탐색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